자 언데드 캠페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한판 한판이 굉장히 기네요 막 15분에 끝나고 그랬었는데 오장 실버문에 몰라 2시간을 넘게 했는데 오장입니다 건물을 막 다 때려 부수게 하고 갑자기 막 엄청 지루해졌는데 잘 부탁합니다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딱 한 15분 정도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애 한 캠페인에 너무 다 때려 부수게 하니까 아주 잘했다 지금까지 말이지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안 그래도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난 니가 임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뿐 대신 해주려는 건 아니다 태양샘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다 공포의 군주 조심해라 태양샘은 엘프가 불멸의 힘을 이끌어내는 신비한 마력의 원천이다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엘프가 그냥 오래 사는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오래 사는가 보네요 니가 날 돕는다는걸 저자가 알고 있을까 뭐든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점일까요 저자가 있네 처음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제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가자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애 검은 성체로 업그레이드 하자 나무도 캐주고 있구요 착한 애들이 주캐스트 서브캐스트 하나 있고 주캐스트가 있네요 도달해야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둠이 날 인도하시길 길이 뭐 한군데가 아니네 위도 있고 옆도 있고 막 있네요 흥미롭군요 이거 좀 짧아 보이니까 아 이거 다 업그레야되는거야? 우릴 잊어버렸느냐 이 추악한 괴물들아 뭐야 바시아노팔로 탈락 집요한 여자군요 당신을 닮은 것 같습니다 죽음의 기사 닥쳐라 이 망할 귀신아 왜 갑자기 캐스트자도 팩트로 그럼 어떡하냐 정도가 있지 아주 통화 좀 해봐 어디 갔어요 아스스님 그 엘프 여자가 지원군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전령을 찾아라 한 놈도 통과시켜선 안 됐네 선택 퀘스트 어... 전령을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 실버물을 공격하지 말고 전령을 찾아야 된대요 토형 무적의 물약 7초동안 무적이 됩니다 어 팔라딘 기술 같은건가보다 저거를 지금 해서 잡으라고? 개뜬급 없네 새로운 유닛 같은거 없냐? 아스스님 실버나스가 실버문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어디 어디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 저걸 잡아야 된다고 어떻게 잡아 저거를 가봐 일단은 뭐야 노스랜드에서 데려온 가고일들이 유용할 것 같군 그 야수랑 대로를 오가는 전령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오오오 세윤이 나왔네 어 데미지 엄청 센 것 봐 뭐 데미지가 두개의 애가 달려있네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주민 뭐야 부셔버려 저기를 부셔버려야 되나보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일은 이거네 거미랑 같은 업그레이드네요 가고일을 추가하는 거 그러면은 넌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 아 뭐야 뭐야 아아 대마법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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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법사 기다려 대마법사 아 웃기지마 대마법사 와아 이럴 줄 알고 내가 만들어놨지 그렇지 아무튼 좋아좋아 뭐 어따 소환해놨냐 너 여깄네 저기로 보내줘 아 공중을 때리는 거랑 걸어다니고 때리는 거랑 아 뭐야 저거는 오 이런것도 있구만 연구완료 쟤네가 일단은 잡아준다 그러니까 가고일이 난 뭐 신경쓸 필요가 없겠네 얘네가 뭐 다 잡아줄진 모르겠는데 여기나 좀 탐험하고 있죠 돈 열심히 모아놔 딱 50까지 맞춰뒀다가 한꺼번에 뚫어버리는 걸로 어 여기 뭐가 있네 어 여기 뭐가 있네 달이 있고 아까 공격해온 놈들 어디서 온거지 뭐야 뭐야 야 불국이잖아 아 웃기지 말자 개역현네 진짜 얘네는 죽어도 돼 보니까 내가 문젠데 나온거 없냐 아 이런거 나왔구나 너 뭐 스킬 없냐 아아 회복모드가 있네 이걸로 하고 살리면 되나보다 일단 나와봐 귀찮게 뭐만 볼라그러면은 공격을 당해 아서스님 실바나스가 실버문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보내라 그래 보내라 그래 일로 갈거 아니야 어차피 길 여기밖에 없는거 아니야? 주민 마을 부수구 주민 마을 부수구 너 저거 좀 고치고 와라 고치고 일로와 뭐야 어디로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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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길이 있네 왜 부숴버려 어떻게 가는거냐 저거는 일로 갈수록 잘 가고 신경써서 해야되네 그냥 두고 멍 때리고 있으면 큰일나네 너는 상점가서 그것 좀 사와 그 이 순간이동하는거 필요할 때 돌아가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미션은 저 가고일이니까 그냥 가고일만 뽑으면 되는건가? 한번 뽑으면 알겠지 뭐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 제 운명한 자리가 설정되었습니다 야 바로 가야겠다 야 어 겁나 비싸네 이거? 빨리와 야 빨리와 빨리와 죽어 죽어 소화하나래 이씨 야 혼자서 잘 깬다 야 혼자서 잘 깬다 야 혼자서 잘 깬다 주인님의 뜻이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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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인님 아 이거 인구 먹는거 거슬리는데 일단 서버가 이걸 부수는거니까 이걸 부수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벽에 도달해야돼? 이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쟤네도 데려와서 싸우게 해야겠다 가고 쟤네도 데려와서 싸우게 해야겠다 가고 연구 소화니 끝났습니다 소화니 엔간이 나오자 아이씨 가 너희도 가 쟤네도 덱 어 안놈의껏 부숴줘도 돼 버스 이제 뭐여러 왜이렇게 나오는 타격이 빠른거야 뭐야 어디갔어 돌아가 돌아가 전령 나온거 아소스님 실바나스가 실버문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나올 것이야 좋아 딱 50 맞춰놓고 돈 좀 빨아먹은 다음에 금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를 보니까 절로 보냈어 이번에? 아 귀찮은 녀석 전쟁도 공격력이 있군요 150입니다 엄청 적네요 아 쟤 달려서 간다 혼자서 말이라도 좀 하나 해주지 겁나 너무하네 저거 다 데리고 부숴버려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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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할아버지 공격 올지 모르니까 아 그딴 거 놔주고 생각해 그럼 인구 깨버려 그냥 할아버지 오면 인구 깨고 일로 와봐 다리로 와 가서 다 부숴버리는 걸로 하죠 할아버지 밑에서 오겠지? 얘네도 있으니까 뭐 둘도 있고 알았어 맞겠지 뭐 아 여기서 오네 딱 걸렸어 이씨 어 6레벨이다 범인의 유닛을 재살립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고고고고오오오오오 딱 돼 딱 돼 제미씨 제미씨 안녕하시냐? 제미씨가 그렇게 쎄 보이진 않네 잘못을 끼고 있는 건가? 전력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야? 아 여기서 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어 뭐야 죽었어? 왜 이렇게 약하냐 얘네들 엄청 쎄 줄 알았는데 야 너 나와 실바나스가 또 전령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딨어 나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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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를 지나갈라 그래 건방지게? 에잉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환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재단이 있네? 있네 야 이리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와라 얘들아 헉 겁나 약하네 80 깨버리자 실바나스가 저기서 나오는 게 아니네 저기서 전령을 보냈어 피한 양반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부셔져도 돼 부셔줘 그냥 참 좋아 좋아 2,000원 이거 해서 그냥 한 번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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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이다 80까지 깨 각오일은 얘네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너희는 얘는 얘 이거 하자 얘 지하마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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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봐 소환이 끝났습니다 너도 너도 일로와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애매하다고? 이를? 에반데요? 한 번 쭉 뽑고 어 실바나스가 또 전령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에앰 에앰 얘 얘 얘 1번 소환이 끝났습니다 뭐야 또 인구도 넘어갔어 자 1번 자 1번 얘네가 파랑색이네 그럼 실바나스가 초록색이니까 위에서 오는건데 여기서 전령을 보낸다고? 뭐야 이것들은 좋아 딱 와 딱 와 한꺼번에 들어가서 저거 타워가 공중 때리는게 있고 지상 때리는게 있어서 더 불편한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 계속해 지압하길래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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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가 쳐들어가 다 쳐들어가 다 쳐들어가 밀어버려 어차피 할아버지 올거 아냐 절로 할아버지도 죽이고 실바나스는 가골만 보내 잡으면 되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친 할아버지가 갈아 얘들아 아 막 죽어 막 죽어 야 연력 체력 회복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야 터진다 터져 그렇지 실바나스가 또 전령을 보냈습니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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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여깄다 여깄다 아군 그렇지 아군 얘들아 모여라 건물을 깨라 건물을 여기 왜 이렇게 건물 진짜 더럽게 안 부서지네 진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이거 붙으시고 이거 붙여 뭐 올텐데 왔냐? 왔네 너희가 가 너희가 가 너희가 가 너 일어나 아군 영웅을 죽었습니다 아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죽었어? 왜 이렇게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있어? 죽을 적이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담대건밖에 안 안 돼 이거 이것만 깨면 됐어 알아서 뭐 다 하겠지 이제 오 이거 계속 깨줘 저희도 이거 깨 좋아 저 잘하고 있어 저쪽은 하나도 안죽었어 부셔줄래? 저렇게 안 부서진다 별로 안죽었네 의외로 잔뜩 죽을 줄 않았는데 이거하고 실바나스 죽이러 가면은 공격 안오는거 아냐 전령을 보냈다고요? 죽여 조금 따끔할지도 모르겠군 전령 없지? 좋아 좋아 아이템 났다 아이템 났다 용기의 메달 이게 이제 아이템같은게 나오네 언제 나오세요? 나온다 이제 아 나 이거 과거일 맘에 안들어 너무 약해 나 센것 좀 줘 얘 원대도 약한것만 있어 센거 안줘 막 센거 쓰고싶은데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아 이거나 이거나 다 가라 만원이다 만원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 너무 귀찮아 막 드래그 해가지고 움직일라니까 센것 좀 주지 아 아 참 다음 실바나스는 지하마기로 마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왜 이건 뭐야? 인간 조선소? 조선소라고? 아 이것 때문에 배가 나오는거구나 잘 만들었네 이런거 보면 왜 배를 타고 다니나 했는데 그지같은거 같아 가자 빨리 싹 밀고 아 뭐 있지 않았나? 뭐 이상한거 내가 이거 뭐냐고 했던거 같은데 그래서 이상한 놈들 없었네? 여기여기여기여기있네 일로와봐 다른거 알아서 보시 어디였냐 일로와봐 일로와봐 그냥 백까지 백까지 아 백까지 하기가 너무 완강한데 돈이나 모으자 열심히 열심히 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나 걸리냐 가면 딱 되겠네 가자 가자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이템 좀 줘 아이템 이상한 포션같은거 주지말고 여기보다 쎈거 같단 말이지 여기보다 쎈거 같단 말이지 이거 너무 잉여다야 난 너도 맘에 안들어 물약을 두개나 들고 두번이나 죽었어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가 엘플리아 와기를 꼬만놨거나 겁나 점수하는것 봐 야 죽으리 소환이 끝났습니다 와 지겠는데 얘들아 이리와라 이즈랑 같이 싸워라 와 느려진다 쟤한테 마시니까 엄청나게 아 뭐한것 같다 아닌가? 아닌가? 여드라 너 뭐 깨서 먹은거 있냐 근데? 아 이미 마라쿠션 먹었구나 가자 걸어가 천천히 가 마을 마을로 가자 마을로 이게 뭐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무지껏 이걸 좀 잡아줄래? 저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걸 왜 남겨두고 안잡는거야 뭐야 잠깐만 와 와 엄청 세다 얘 뭐냐? 뭐야 갔어? 가자 저기가 노다지였구만 여기 거미 몇마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얘는 딱 수비로 두고 여기 여기 어제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계속 때려 부수기해서 그런가? 이 정도면 맞겠지? 대체 뭐 올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얘네 딱 저거까지 깨고 금광의 자원이 떨어져갑니다 또 돈 캘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여기를 하고 저기는 어떻게 가 아 여기 길이 있네 아 저기서 온거구나 저렇게 아 여기 갔다가 가서 가죠 나이템 안나오냐? 그래 안세네 자 보자 엄청 싸다 진흙골렘 오우거 싸우니 더 소환하십시오 도끼 던집니다 사재가 있고 필요한가?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이 안간다 뭐 아이템도 안주네 그냥 가자 일로 다 모여봐 일로 다 모여봐 고치고 고치고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어우 나무 열심히 캔다 얘네 너희가 숨은 공로자야 캘때가 없다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달해야된다 두군데에 도달해야된다는 여기가 태양샘이고 도시벽은 또 어딘데 야 아무것도 없네 일로 가봐 마을 마을있다 마을있다 여기는 여기서 뭐 블록킹하고 있어 알았어? 시간 끌려서 한두 마리 정도 죽어도 되니까 뭐야 뭐야 아군 유닛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45초 동안 증가한다 야 가자 끝낼 시간이다 가짜 야 어떻게 넘어와 미친넘 미친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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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되게 살려라 뭔짓이야 이게 용기는 가상하다만 널 쫓는 것도 이제 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널 막아주마 이 살인귀야 아날렐라 벨로레 아날렐라 아날렐라 어 돌아갔나봐 집이 터지면 돌아가야지 아우 얘들아 어 뭐야 어서 끝내라 난 적어도 깨끗하게 죽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날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너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할 거라 생각 마라 험네일로 쏴야겠구나 아아 어 내가 아는 실바나스가 됐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가 이런걸 만들었구나 이런걸 만들 수가 있네 뭘 해야지 켈투자드도 못살리는 주제 오 공료야 킹료야 킹료 저주를 걸어 공룡이 빗나가게 합니다 오오 마법차단 보호막 오오 빙의에서 뺏을 수 있습니다 어 얘들아 그만 놀고 가야지 좀 때려 부숴라 얘들아 보자 적이 마법을 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음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야 야 되게 좋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나 공격력 감소로 할래 정류이 조종한다 이거구만 이게 카드의 힘이구만 가자 그냥 다 밀어버려 몰라 어차피 쳐들어올 놈도 없잖아 그냥 가서 다 밀어버리면 되는거 아니야? 야 야 뭐야 어쩌는거야 이렇게 어 어 너는 원거리지? 원거리겠지 궁수였잖아 근데 궁수랑 전혀 관계없는거 같다 자세를 보니까 이거 던지는거 같은데? 그럼 너한테 공격력 무기를 주고 싶은데 무기가 없다 야 유감 얘들아 어디가니 그걸로 가는거 맞어? 진심이야?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냥 다 씹고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닥에 뭐 놓친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귀신같이 맛있다 아 얘 가까이 가서 써야되는구나 무섭네 야 그만 그만 뿌려 이 씨 비주는 수가 있어 뭐하느라 가자 뭐하는 놈이냐 근데 아 대마국사님이야 대마국사 나발이 죽으시구요 근데 얘는 그게 없다 소환된 적한테 추가 데미 주는거 정말 좋았던거 같은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이리 가만들어 어디로 가야 하옥 일로 가는건가? 데미지 떨어뜨리기 오십 오 오십프로 감소인가? 어어 겁나 좋아 빨리 가자 청소시간이다 야 싹 다 덤벼 너만 자 아 얘 부절했다 여태 예이 오 이씨 오 오 아 오 바나가 없다 아직 50% 갓게 이거 얼마나 가는거지 15초네 오오 좋아좋아 빗나가는 것도 좋아보이는데 좀 써볼까 뽑아서 근데 일꾼이 없네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돈 킬데 없나? 왜 공격당하고 있니? 잠깐 눈 뗀 사이에 공격당하고 있었네 됐어 안 지켜도 돼 가자 얘네들로 충분하다 내 생각에는 제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가지마 혹시 모르잖아 오 이제 위험하다 저거 좀 먹여줄래? 75밖에 안 먹으니까 너무 가정도 좋아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룬 한 번만 만지자 만져! 그렇지 뭐 어디서 건물.. 여기서 나오는건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저거를 공격할 생각을 했냐? 졸렬하게 개같은거 아 너희 데미지가 너무 줄여요 영웅.. 영웅맞냐 진짜? 거미랑 그게 차이가 없잖아 거미가 더 세잖아 영웅맞냐 정의가 없네 영웅냐 너무 무시해 방어타고 진짜 있는이 있는이 부스나없사나 똑같네 들어가는 골을 보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못내도 찍을 수 있냐? 찍을 수 있겠지 뭐야 아 내려왔구나 얘네가 그럼 다시 가셔야죠 여러분 이래야죠 딱 내 한 손 사이즈에 맞는 이 병력수 이게 최고야 80 해봐 정신만 없어 짜증나 여러분 에르놈 가자 오늘 길을 다 틀어막아놨어 뭐야 개치사에 순간이동했어 일로가 일로가 효과 야야야야야야야 데미지 감소 이 박찌개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야 물약 물약 그렇지 물약 그렇지 약해져라 뭐야 뭐야 아니 더러운 놈들 이거 도망을 가? 근데 얘네 세다 나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 찍어야겠는데 어차피 유지비도 필요 없잖아 근데 뭘 데려가냐? 데려갈 놈이 없는데 너희라도 만들자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새로운 마법사들을 쫓아올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거기에는 숨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다 설이야 네 주인님 얼리냐? 와 진짜 얼린다 개멋있게 얼려 저렇게 좋은 칼 들고 있으면서 지금 거미들 데리고 다니면 싸운거야? 이기한 쉐이 칼 좀 좀 잘 써보자 친구야 아 뭔 살겠다 뭔 살겠어 얘들아 너희는 돈줄 지켜라 지금이다 설이야 네 주인님 거미는 많아도 사장거리가 비슷해서 딜로스가 심하네 근접해서 좀 튼튼한 놈이 필요한데 굴은 약하고 크흐흐흫 뭔가 좀 센걸 원해 이 조합을 좀 어우러줄 녀석을 너가 먼저 손동하는 나오시구요 에미지 에미지 암흑 금지 소원 끝났습니다 아니 미친놈 쟤가 망옵사였네 너부터 죽어 빨리 죽여 얘들아 아 내 수레 그렇지 야야야야 수레야 순은 아니야 수레야 그렇지 가자 딱대 딱대 완료됐네요 완료됐네요 실버문의 시민들이여 항복할 기회는 충분히 주었는데 고집스럽게 버티고만 있구나 너희 종족 전체온 고대 유산 모두가 오늘 최후를 맞을 것이다 죽음이 엘프의 고향을 짓밟으러 왔노라 개깡패다 켈투자도 살리러 왔으면서 일어나라 켈투자 다시 한번 리치 왕을 섬겨라 양아치야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리치 왕께서 제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리치 야 완전 내 취향 리치 네 하지만 여기선 안됩니다 놈들의 눈과 귀가 사방에 널려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가시지요 야아 내가 좋아하는 해골이잖아 아 또 40분이야 아이씨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진실 막간 315 알더렉 산맥에 눈보라 치는 봉울이 어딘가에 글이 작아서 잘 안보이네요 오 와 개멋있어 리치 그래 내가 널 죽였던 일에 악감정은 없는건가 악감정이라니 그럴리가요 리치 왕께선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저거 완전 리치 왕이 내가 널 죽일 줄 알았다고? 자 잘하네 물론입니다 리치 왕께선 스컬즈를 만들기도 전에 당신은 신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로 알고 있다면 어째서 공포의 군주들의 통제를 받는거지? 그 자들은 제 주인을 창조한 자의 대리인들일 뿐입니다 불타는 군단의 악마 군주들 말이지요 그 군단이라는건 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집어삼킨 거대한 악마의 군대입니다 그 군단이 지금 이 세계를 불길로 뒤덮으려합니다 아 주인님께서 창조된 것도 군단을 여기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생긴 곳도 있네 악마가 있네요 그 일을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데론의 번진 역병과 노스랜드의 성체에서 있었던 일 엘프들을 학살한 것까지 모두 악마들의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건가? 어우 리치 개 멋있어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다가오는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가시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검은 바위 또 다른 난동 다음날 아침 검은 바위 또 다른 난동 검은 바위 부족 마을 외곽에서 검은 바위 검은 바위 그 저번에 싸웠던 오크네요 이제 다음 단계를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입니다 리치 왕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스칼즈를 만들어 불타는 군단에게 맞설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데론의 병력이나 하이 엘프 말이였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침공의 단추가 될 악마군주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으으음 그래 지금은 어딜 가는 거지? 어딜 가냐니까? 이 금방 검은 바위 부족 오쿠야 영지 악마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악마 군주께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지시를 받으러 가야 된다네 니가 따봉이 아니야? 어? 다크템 브러다 아 너무 얼굴 프로토스다 해야지 주위에 트롯 유닛을 드러내게 합니다 저게 새로운 유닛이야 웃기지마 어 뭐야 미치왕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언데드 용이죠 원데드 용? 아 그 서리암 먹었을때 붙었던 애네 체력 1350? 데미지 100? 느림 어 지금까지 중에 제일 높다 어 야 나무 캐고 있니? 얘들아 나무 좀 더 캐자 얘들아 어 이런 찌꺼기들은 필요없는데 얘들아 좀 적당히 싸워다 줄게 해야겠다 이번 캐스트는 어 맵이 되게 작네요 어 오크기지 파괴야? 서브도 있네 50에서 막아둘거고 뼈 무덤 서리 고령을 생... 아아 아아 검은 성체 희생의 구덩이? 검은 성체랑 희생의 구덩이가 뭐지? 아 이거야? 이거네? 수행사제를 희생시켜 망령으로 변신시킵니다 아아 제가 다크 템블러가 되는 거구나 아씨 웃기지마 아아 꺼져 검은 바위 부족의 승리를 아직 킬도 못 받는데 워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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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 얘는 뭐냐 능력이? 배상 아군 언제들을 희생시켜 생명력의 33%를 리치에 만화로 액티브네? 다 액티브네?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좀 느리게 한다 백의 피해와 백의 세월의 피해를 준다 추가로 느리게 만든다 이제는 그들이 군단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데미지 엄청 쎄 보인다 생명력이 영구적으로 올라간다 이건 너가 먹어야겠지? 너가 힐이 없으니까? 뭐야 뭔데 뭔데 아 고설을 나눠갖고 있으니까 죽이라고 쟤네를? 와 재밌네 이거 저런 스케일을 원했어 근데 다섯 개네 다섯 개를 어쩌라는 거지? 잠깐만 다섯 개라고? 근데 벤씨 어디 갔어요? 실바라스? 아 너희가 이래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지켜봐도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자신 없는데? 어 뭐야 딸아 붉은 용 흐엥 세럴 겁나 많아 새끼 붉은 용 얘들아 와봐라 조합을 좀 짜자 아 면역이야? 이거 발라줘 발라주고 있니? 발라준 느낌 변혜 없어 과거에 죽잖아 야 공격력 발톱 이거는 원거리를 매기죠 저기 있네 돈도 캐야되니까 빨리 죽이는 걸로 합시다 아 잘못진거야 아 검은 성태 지어졌네 지금 그러면은 뼈 무덤 합시다 개월환자 벤씨? 네크롬에서보다 벤씨가 날 것 같은데 빗나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뺏어오는 걸로 한 번 뺏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변실 좀 써보죠 변실 조금만 섞고 여기 이제 아 위 보였으니까 쟤네 죽이자 위에서 공격이 안 왔으니까 얘를 죽이면 위에서 공격이 안 오겠지? 아마도 얘들아 불러라 불러들여라 야 청소시간이다 야 오오 이거 주선 데미지도 있네 자 어디서 점사질이니? 나와 나와 얼른 싸워야지 친구야 어 잠깐만 바로 복수를 오네 바로 복수를 오네 얘들아 소환이 끝났습니다 얘네 이거 어떻게 잡냐 근데 지금 어 너무 약한데 우리 애들은 얘는 엄청 센 거 같은데 신경마비 걸렸어 이거 뭐야 건물이 생산 활동을 중개 오오 겁나 좋아 일단 이거 먼저 쟤네 부수러 가자 시체수레 점사 당해서 내가 관리를 못 할 것 같다 그냥 뽑지 말아야겠다 뽑을까 했는데 수레야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수레야 좋아 좋아 소생이다 그렇지 딱 돼 더 죽이러 온거야 딱 돼 딱 돼 더 죽이러 온거야 기능의 고성 능지다 능지 미친이 필요한 덕복 이쪽밖에 안되네 내구력 내구력 얘들아 돌아가자 오 이 새끼들 독하게 나오네 진짜 딱 돼 딱 돼 벤지 엄청 약하다 얘네 얘들아 딱 대라 얘들아 헉 겁나 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정의 이름으로 앵간히 해라 얘들아 훔쳐 와 진짜 세다 얘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야 헉 겁나 내 취향이다 진짜 엄청 세네 얘들아 3마리 정도만 섞으면 될 것 같고 딱 벌어주면 한 바퀴 돌릴만큼 지하마귀 지하마귀 두 마리? 아 근데 나무가 부족하다 얘들아 얘들아 나무를 좀 머리 머리 안돌아가게 캐지말고 혐의네 얘 얘 지능 높아지면 막 빨리 때리고 그러려나? 이거 건물은 뭐 여우군 죽어도 계속 돌아가네? 여우군 부활을 안하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으니 아 근데 얘에 비하면 진짜 범인은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다 잘 들리겠구나 저 처럼 게임을 왜 이렇게 새끄럽냐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아 아 내 짜잘이들 죽고 있잖아 아 와 와 와 잠깐만 어디서 어디서 쳐먹고 온 거야 너 일루가 있어야겠구나 좋아 이거 둘 더 하고 저기 공룡아 가자 공룡이 답이다 어 나 공룡 왜 한 마리야 한 마리 또 어디 갔어 방금 뽑으네 죽었나? 정신을 어따 두고 게임을 하는 거지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와 진짜 겁나 세다 얘네 내가 모아서 싸워야겠는데? 약이 너무 많아 경험치라도 먹고 있니? 경험치라도 먹어라 그래 경험치라도 먹어 레벨업이라도 해 뭔가 이득을 봐 일단 와 진짜 세다 근데 얘 미쳤다 진짜 데미지 이렇게 세도 감당이 안 된다 얘 나오는 게 더 빠르다 죽이는 것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 부수고 내 저금통에 썩 넣어야 돼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저거 하나 더 이게 딱이다 이러면 딱이다 마나 좀 회복시켜주는 뭐 없나? 아휴 어 여기도 있어? 붉은용? 쟤네 잡자 쟤네는 마법 면역이라서 안통 하나 적었고? 가자 야 딱 왔다 딱 짤 왔다 와 저체적으로 오네 와 진짜 세다 왜 이렇게 세냐? 가격도가 가격도 엄청 비싸긴 한데 엄청 세다 이렇게 좀 상위 유닛을 원했다고 저기 거미야 저 이것도 못 던지냐? 왜 사냐? 이것도 못 던져? 이건 쌍놈의 거 진짜 할 줄 아는 게 뭐야 와 레벨 업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오오 어어 어허 흐흠 흐흠 모르겠는데 좋은 건가? 저런 공룡 같은 게 막 있네 아래도 있냐 공룡? 여긴 게 공룡인가? 가봐 가봐 드래곤을 잡아야겠어 나무가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나무가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드래곤을 잡아서 아이템을 먹는 거를 먼저 연구 완료 얻고 내가 온 곳이고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만놓죠 애종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나무 좀 캐자 힘들게 멀리까지 나무 캐는 애들을 죽이고 있어 그렇지 좋다 좋아 빗나감 올라가는 것도 정말 좋은 거 같아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9천원 남았어? 빨리 빨리 죽여야겠다 쟤네 가자 이미 조합은 나왔다 초당 4%의 피해를 줍니다 아 좋아 이동 속도랑 생명력 좋아 흐흫 체력 채우는 거는 써보지도 못하네 물량 다 썼으니까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근데 앤이야? 아... 나 너희 한마을씩 가서 다 정지시켜버려 이리로 와서 이제 정지시키고 멀쩡한 놈 하나 있니? 이거 정지시켜 이러면은 못 뽑는 거 아니야? 하아 또 은행 짱 에이 hing 아 씨 뭐 진짜 염령을 넣어놓은 거야 저기다가 나무 남방들 안 죽었다 오케이 얘들아 야 이제 이제는 없지? 어 주술인가 겁나 죽네 하나 둘 셋 넷 좋아 저거 다 방어타워로 바꾸면은 저쪽 공부는 무시해도 되겠다 운명적인 사라 그렇지 건물에서 호퍼께 다 부셔버려 그리고 죽었구나 얘들아 너 캐야지 나무가 없다고 안 캐면 어떡하니 오 씨 불 맵이 있다기야 네 주인님 아 와 최적화 됐어 벤시 없어졌어 아 돈 그만 캐 이제 내 돈이야 저거 이 씨 가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안 뚫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거? 저거 저것만 있어도 다 되겠다 야 그냥 나무나 캐라 나 많이 캐 이거는 뭐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 아냐 얘네는 다 부셔놔서 수업은 끝났습니다 대충 적 오는 위치도 알았고 여기로 가면 되네 여기서 보이면은 얘들아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도움되는 데서 일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뭐 받아야 공격해 네 주인님 이것도 보셔주고 얘 아주 마음에 들어 구입해줘요 가장 마음에 들어 디자인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모르겠다 좋은 거 같아 안 좋아보이는데 내가 뭐 알못이라서 모르는 거겠지? 야 뭐야 그만 유지비는 없어야 된다 이쪽으로 가보자 왜 안 오냐? 어어어 오늘 오는 거 같다 살짝 본 거 같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그럴구만 오는구만 빨리 와 얘들아 맙소 found 너무 괜찮죠 틀림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엔진이 그리고 총각으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힛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쟤네들은 아씨 저건 아니지 아 뭐야 저게 두 놈만 와봐 아니 뭐 어디서 나온거야 아니 무슨 붉은 용 뭔데 어이 짜증나서 얘네한테 화풀이 해야겠다 한 번 메꿔 진짜 죽어 황치물 아우씨 사기도 앵간히 쳐야지 너희부터 죽이자 나 이거 계속 날 공격했지 어우 이거 공격 병력인가 보다 이거 운명적인 선택이군 좋겠다 좋된거같은 예감이 든다 오 좁은 입구 메타 아주 울리네 아주 울리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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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인님 에다 절로가 저거 지킬 준비해 네 주인님 아우 세게 지켜 지켜 저거 지켜 이거 지켜 이제 심장이야 저게 조환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합을 짜서 아우 이제 조합을 짜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조합을 짜 80병력 찍어서 버티는 걸로 아까 드래곤이랑 여기는 한 번 막았고 드래곤 그거 개 아우 아우 드래곤을 잡아서 요절을 내버리겠어 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운명에 맡기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방어타우로 쓰자 그냥 다행히도 아주 많은 뭐하냐 얘네들 나무케 얘들아 뭐하니 반대쪽 있잖아 아우 눈치껏 척하면 척하고 해야지 시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제발 드래곤 오지 말아라 진짜 드래곤 오면 내 생각에는 이걸로 못 막아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무 열심히 캐주세요 내 비명이 산자들을 뼛속까지 올리리라 연구 완료 그렇지 어? 방금 지어진건데 체력이 달아있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분나쁜데 원래 있던건가? 와 이거 너무 오래 간다 게임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먼저 하자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한번 한번만 더 맞고 봐봐싶은데 예전이야 적응 소환이 끝났습니다 12병력 자체가 없어 지금 뭘 해야하지 네가 날 될살렸나 막 200까지는 안되나 스타크래프트처럼 좋아좋아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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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척 의도 조사 공격이 안 오네? 왔다 왔다 많아 많아니까 왔어 재수 더럽게 없어 올랑말랑 올랑말랑 잠깐만 막아 막아 공격 오는 거 막아 건물로 막아 어 막을만해 막을만해 킥만해 킥만해 가서 밀어버려 킥만해 밀어버려 킥만해 공성 피해부터 죽여 어 영웅 불잡아 아 민첩평 나왔다 공속으로 가자 공도 킥만해 병사 안 뺐으니까 개이득이야 킥만해 킥만해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면 된다 어 그 드래곤은 심의에 역겨웠지만 안 나왔으니까 소환이 끝났습니다 여기 올 건 없겠지 내기지랑 거쳐 야 뭐야 저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어 와 겁나 세다 저거 예순라 기사 차가 없잖아! 이건 널 들살렸네 와 미쳤네 와 없나 많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가자 다 처리해라 아 여기 셋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사라지 ㅇㅇ 나 아... 와... 왜 이렇게 걸려? 야아 능지다 좋아좋아 겁나 세다 그냥 대충 때려박았는데도 이렇게 된다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결정과 소갈되었습니다 아 뭐 주베이랑 뭐 센즈로스? 야 게임 진짜 더럽게 길다 다 길어 하나를 안 빼놓고 다 길 수가 있지 이렇게 나무좀 나무 나무좀 빨리 캐와 얘들아 나무 아 나무를 안 캐고 뭐하니 응 여기 캐 너가 죽는 거지 응 마이 너가 죽는 거지 헤어 여기서 하려면 역시 어그레이드에 완료 아직 먹지 좀 어이 더 열심히 막으시고 나무나무 좋아 나무나무 좋아 야 근데 저 붉은 드래곤은 막을 엄두가 안 난다 너무 세다 죽었어? 잘 죽었어 아흐 28,000 야 겁나 많다 여기 18,000 있었는데 영혼의 탑 미친 영혼의 탑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 정도? 어디서 오는 듯 느낌이 온다 운명적인 선택이군 그래 알겠다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리로 간다고?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미친건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이리와 야 밀당을 해 지금?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기엔 소환할 수 없어 와 쎄다 강하다 강하다 아군 명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명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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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소환이 끝났습니다 벤시가 둘 있는게 너무 좋은데 이 조합에서 딱 벤시 둘 있는거 꺼져 돈은 내 생각에는 썩어날거 같고 두베이랑 베시기 찾아가지고 빨리 혼내줘야지 여기 있구나 아 더러운 놈들 저놈의 책이 뭐라고 이걸 먹겠다고 이지를 하고 있는건지 내가 생각해도 골 때리네 야 이거 야 잠깐만 타임 이거 줘 그렇지 너가 짱이야 최고야 훌륭하다 훌륭해 가자 가자 꺼져줄래? 건물 건물 잘 꺾이는게 지금 뭐였지? 잡았어? 너무 잘했어 야 너무 잘했어 야 걱정하겠습니다 갑갑했어 갑갑했어 너무 잘했어 여기 꺼져 아 저 이거 이런거 못먹나? 역시 먹는 스킬이 안 찍혀있긴 한데 아 저렇게 하니까 되게 빨리 부수는거 같아 좋다 와 저게 잘 부순다 철거 잘하네 뭐 까짓난다고 막 얘기해서 그런지 책을 잘하는 곳이 있는가 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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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짜자리도 주고 이거 힘의 고소야? 어거 어거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책을 먹는거 밖에 없어 이게 여긴 21,000원 여긴 21,000원 쥬베이토스 저것만 죽이면 된다 여긴가? 여기는 뭐야 그럼 맵을 밝게 비춰놓겠어 야 공부한다 공부할 봐도 뭐야 진짜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는데 이제? 어 이제 버텨주기만 하면 되고 아아 저거 때리다가 다치는거구나 아 왜 이렇게 아픈가 했네 이씨 음.. 논리적이군 아 뭐가 이딴 그런거 다했냐? 집이 가있어 꺼져 물론 죽을뻔 또 죽을뻔했어 아아 미친게임 저기로 가봐 지금이 최고의 조합인거 같아 음.. 논리적이군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범위 뭐야 범위 상점이 있었어요? 아 뭐야 아 얘들아 그거 아니야 너 너 내꺼에 넌 내꺼야 야 37이면 데미지 세네 음.. 그렇게 세보이진 않는다 솔직히 뭐든 해주지 보호의 반지 3 저거는 아서스 줘야겠다 음.. 논리적이군 돈이 너무 많다 돈이 너무너무 많다 진짜 이거는 진짜 필수인거 같다 너무 좋네 이건 운명적인 상태로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들아 한꺼번에 어 그래 그러면 여긴 다 끝난건가? 저기로 가봐 저거 잡으면은 그걸로 마무리인가 보네 음.. 논리적이군 얘들도 할게 없나봐 백수 됐어 정말 어떡해 영원히 끝나지 않아 너희의 노동은 뭐야 얘 아 깃발이구나 날개 달리는 줄 알고 악마인 줄 알았네 검귀래 이 새끼가 적패네 붉은 용 그거 뭐야 용의 둥지 얘도 용을 뽑는 놈이구만 용의 선택받은 녀석이었어 뭔 짓을 했길래 갑자기 인구가 넘어갔네 야! 네 주인님 클로킹 시켜 이거 대면은 인구 없어지나? 쟤도 인구를 먹진 않겠지 아리네 야 이거 아 먹네 야 아 흠 흠 흠 가자 극한의 이득총 이 야영지가 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서 오크를 처치하여 악마 군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알겠다 뭐가 하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도 안 좋은데? 뭐지? 와 겁나 느려 도망가는 중 우선 아 뭐지? 뭐야 이 개만 그렇게 못살게 때리니 악마같은 놈들아 덕도 살아야지 이거 드래곤 소환되나? 이거 하면은? 어 아니야 나와봐 에너지 맡기자 나도 쟤 좀 패줘 너무 싫어 또 나왔어 미친놈이 아우 겁나 센놈 너 집에 가 꺼져 꺼져 운명적인 선택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걸 얘한테 보냈다고? 한 마리를? 뭐 반대요? 돈은 썩어나는데 나 아우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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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오우 막 아야야 이게 안가?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아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아 이거 안되겠구만 깨야겠구만 한심의 벽을 허물어야겠구만 아아 이거 안되겠어 안되겠어 여기 아무도 없니? 여기 있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네 주인님 으우 겁나 많아 시간 아까는 이건 죽여버려 개꿀 아이템 빵빵하게 채워서 한 물에 쌍 밀어버려 있습니다 내 비명이 산자들을 뼛속까지 얼리리라 왜 날 부른거지 뭘 도와드릴까? 뭘 도와드릴까? 연구 완료 가자 부정해가 내 비명이 산자들을 뼛속까지 소환이 끝났습니다 니가 날 소환이 끝났습니다 제부 소환이 끝났습니다 제부 소환이 끝났습니다 오늘 놀면 뭐해 고쳐야지 열심히 좋았어 이거 점 다 해버려 왜 날 부른거지 왜 날 부른거지 어허 어허 다 죽이면은 뭐 무언가 하나는 진짜겠지 죽여 다 지식의 고서다 어 미치야 내가 좋아한다 미치야 내가 좋아한다 미치야 아 이거 어디 먼저 다 부시냐 화장실 갔다가 오잖아 몰라 이거 다 일로 보내놓을테니까 알아서 부시던가 알던가 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게임소리 왜이렇게 커 아 아 아 게임소리 드럭이 그네 진짜 아 아 부셔나 몰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접시 이쁘지 awaits 어안 아이고, 아이고 초플랫이나 하나 볼까? 어디까지 오셨니? 어디까지 오셨니, 얘들아? 아유, 열심히 두고 있네 조금 더 꽂고 그래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언제 다 잡니? 와, 데미지 미쳤네 동속이 너무 늘려서 못 맞추고 있어 다 뿌려야 된다니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너무 양심없다. 마지막. 죽겠다. 야 진짜 미쳤어. 아키몬드님. 미쳐난 종이. 당신을 아련하고자 합니다. 부잘 끝없는 리치야. 니 부름에 응답해주마. 킬조자들하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위대한 자여. 제가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좋다. 위대한 자여. 니가 찾아내야할. 특별한 고수가 있다. 마지막 수호자 메디브가 남긴. 위란 마법 셔진. 긁힌 주문만이. 나는 너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한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메디브가 나오는구나. 필멸자의 도시. 알라란으로 가라. 그곳에 고수가 보관되어 있다. 사흘 후. 황호님의 소환을 시작하라. 드디어 끝났네. 아휴. 55분 했어? 와. 미쳤다. 이 템포면 두개 하면 끝이야. 다음날 아침 달라당 간문에서. 하루만에 달라당으로 갔어? 가까운가보다. 오. 그래 쟤가 있었는데. 왜 난 안준거야 저거를. 그래. 키린토의 마법사들아. 나는 리치 왕의 첫 번째 죽음의 기사. 아서스다. 어서 관문을 열고. 스컬즈의 힘 앞에 굴복하라. 환영한다. 아서스 왕자. 아버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안토리다스. 그렇게 고깝게 굴 필요는 없지 않아? 니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서스. 우리가 도시 주위에 세운 오라는. 공부하려는 온다들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이다. 너희 미찬한 마법으로. 날 막을 순 없다. 안토리다스. 어서 물러나라. 그러지 않으면 전력을 다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선택해라. 죽음의 기사. 죽음의 기사. 대마법사 세 명이. 이 오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오라 또한 사라질 겁니다. 어 이번엔 건물은 안 부술 것 같네요 느낌이. 빨리 다 죽여버리러 갑시다. 딱 대. 뭐야 저 거야. 저 게 새로 온 거야. 저기 따돈 어디서 벌어요. 여기 있군요. 나무 저게 쾌고 있고. 나무 좀 더 캐지 애드라. 쟤네들 손이 부족할 것 같다. 아 여기 이것도 있네. 누더기 골렘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 치킨! 치기 치기 치기. 야 누더기 골렘이래 평균 속도의 33 시체를 뜯어먹어 체력을 회복하고 주변에 데미지를 준다 뭐야 뭐야 얘네 내가 니가 먹어봐 아야 먹어보라고 빨리 아 빨리 먹어 이씨 stuck 상점을 찾아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업글 하자 그 나라던기는거랑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걸로 깨라는 거죠 이번꺼 또 매우 빠르고 다시 зв지 가자 가자! 이거 버벅이는 것 같니 얘들아 순식간에 다 해치워버리고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대마법사를 처치했습니다 첫 번조화가 사라집니다 엄마 깨있구만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네 주인님 저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오 됐고 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싸고 인구를 4밖에 안먹네 얜 7이나 먹는데 뭐야 어쭈 어쭈 잠깐만 강하구만 강하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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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캐는 데가 없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연구 완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것도 다 깨야 되는 건가? 연구 완료 이게 기사같은 역할 하나 보다 방어력이 된 체력이 높고 데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도 된거지? 기사는 느리고 좀 세게 때렸나? 아 여기도 건물 있어 뭐야 이거 전쟁골렘 무적 유회마술사 유회마술사 오오오 망어도 진단하다 드디어 회복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 이것부터 깨자 네 시간이 경과했으면 게임 중도 기억 어? 이거 내꺼야? 쎈건가? 내가 이거 언대도 아니라서 회복도 안될거 아냐 이걸 먹으려고 보낸건가보다 보상이 좀 재밌네 아이템만 줄창 나와도 좀 그랬는데 재밌는 보상이 나오는구만? 아 절로는 못가는구나 일로도 못가고 아 일로 밖에 못가네 인구 깨자 그럼 어딨어? 연구를 어디서 하고 있는거야? 연구 어디서 하고 있는거야? 건물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거기에는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어 상점이다 아니 이거 이것들이 어 뭐야 이거는 상환소가 아니야? 와 와 겁나 쓰다 마읍사가 엄청 많네 한두명 있는게 아니구나 어어어야 오우야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셔 천천히 둘러보라고 호호 운명적인 선택이군 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따라와 연구 완료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 유치 얼마나 죽여된거야 다 죽었잖아 우리 엉거리애들 에이 원래 왜 이렇게 안맞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이야 먹어 이거 놀리적이군 두번째 대마법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오라는 단 하나 남았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많이 다 뒤졌는데 자신있게 쓰러뜨렸다 그래 망했구만 흠 흠 후방에 정리바 무엇을 해야 하나 아 중간중간 이런걸 넣어놨구나 연구 완료 웰비 엄청 예쁘다 이게 만화국보고 너무 없다 시 가자 어? 뭐시오? 아 저렇게 보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긴가 보다? 딱 돼 딱 돼 와 겁나 쓰다 방화된 죄수 역병 유발자 아 이렇게 많아 이건 무엇인가 선택 및 업데이트 아 지원병을 얻어야 돼? 오 뭐야 연구 완료 저긴 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정력 증가 버프라 공정력 증가 공정력 증가 공정력 증가 공정력 증가 아 뭐야 이거 야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놓쳤네 뭔가를 마법사들은 저 금고 안에 다양한 마법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파괴하여 자기의 무기를 활용하십시오. 이게 뭐야? 담배 때 만화 회복 속도 증가 시킵니다. 야 겁나 좋은 거다. 이리 와. 250원. 750원? 와 많이 주네. 이리야 이제. 만화 좀 해놔야지. 만화가 없어가지고 개 곤욕이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여? 뭐여? 아... 뭐하냐 거기서? 마법 유닛을 좀 추가해야 되나? 더 소환하십시오. 야 야 이거 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있네? 야 가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사와라. 되게 비싸다 포션이. 모여. 저는 뭐 능력을 안 쓰냐고 이제. 내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벌렘...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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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오 오오 어 그래 미리 부셔다 좀 거슬려서 계속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였어? 아 왜 이렇게 복잡해 몇 개를 더 모아야 된다 그랬지? 네 개를 더 이쪽에 아무것도 없단 말야? 여기는 뭔데 이거는 일로 갈 수 있냐? 일로 갈 수 있네 저기는 대체 뭐지? 이제 저 주.. 마법사 한 명만 더 죽이고 안 통해서 죽이면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거 다섯 명을 다 해놔야 되네 옆에 이상한 문도 있고 볼 게 많네 근데 돈이 충분하니? 돈이 별로 없는데 이제 네 명을 어디서 구하냐? 여기 하나 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짜 세 보인다 진짜 세 보인다 이것 좀 다 깨주시고요 뭘 주는 거야 여기는 돈이야? 아 위치상 위쪽일 수도 있겠는데 아래쪽일 수도 있겠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더 가자 고고 놀고 오 야 쎄다 아이템 줘 아이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 구경 이거 뭐야? 잠깐만 와 엄청 방어력 많이 올려준다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줘 와 방어력 10.. 18? 이런 씨 남은 대마법사는 하나고 두 명을 더 죽여야 되는데 자 하면 이제 끝날 것 같단 말이지 여기 있네 여기 있고 여긴 없네? 저기 좀 둘러보자 저 끝쪽을 궁금하다 여기 일단 하나 있고 볼 거 없니? 길은 왜 있는 거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 절로 한번 가보자 여기 양쪽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 아니면은 너가 좀 갔다와봐 여기는 내 생각에는 그거고 여긴 없고 여기가 너무 비는데 너무 여러 의미로 아쉬운 위치인데 여긴 없고 여긴 없을만하고 여긴 없을만하고 여기가 어.. 여기가 뭐지 이게? 이게 뭐야 가봐 이건 뭐 엔딩을 장식해줄 그런 이벤트 구역인가? 그러면은 안토리나스 잡기 전에 나오겠다 여기 없으면은 이렇게 웹이 큰데 여기를 다 이렇게 비워놨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깼고 여긴 모르겠고 저기를 넘어가서 안토리나스를 잡는게 엔딩이니까 길목에 하나쯤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고장 났어 뭐야 왜이래 여기 고장 났어 뭐야 왜이래 빨리빨리 빨리빨리 죽..빨리빨리 죽.. 다음거로 넘어가야지 어어 두시간이다 아휴 혹시 이쪽으로 가는건가? 아휴 이게 맵이 완전 미로야 미로 뭐 없니? 없네 네 괜히 갔다가 겁나 얻어맞았네 이씨 안토니 다스 어어 생명의 샘 그렇지 이런걸 원했어 여기가 여기다 여기가 마지막이네 그리고 절로 가면 안토니 다스네 마지막 골렘도 준다 저런 transmitter 제가 부끄럽게 앞겨주 볼 수 있다 1시간 이 길에 어소스 매 기꺼이 너놈의 고통을 없애주지 늙은이 그런 마법으로는 날 막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네 전두골렘 아 주만 소환하세요. 아저씨 무슨 차려요 으으음 마법사는 이제 니 것이다 리치 마법사들이 힘을 모아 반격하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자 그러지요 황혼역이 되면 아키몬드님을 소환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아키몬드 소환하고 끝나나? 26분 걸릴 거 아니었는데 너무 서브가 귀찮게 돼 있었어 1시간 후 달라나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이번엔 뭘 주려나? 뭐야 네가 바라던 대로 마법진을 준비했다 소환을 시작할 준비는 되었느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껏 메디브의 마법책을 읽었는데 악마에 관한 그의 지식은 정말 엄청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만큼 강력한 마법사였을 겁니다 메디브가 그렇게 센 마법사구나 하지만 죽음을 면할 힘은 없었을 테지 그가 시작하는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만이다 바로 오늘 말이지 소환 시작하라 헤엑 너 소환해? 그럼 나는 혼자 싸워야 돼? 혼자 싸워야 돼 그러면? 아이템은 주고 갔지? 이 새끼야 30분 동안 버텨야 되는 거래 와 뭐야 이거 먼저 올리고 이거 먼저 올리고 그럼 나무가 필수네 버티는 거면은 잠깐 아수스님 정찰병들이 보관된 고블린 취레를 찾아 냈습니다 좋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이거냐? 이거냐? 뭔지 몰라도 빨리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 여섯 개씩만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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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로 뭐 먹을 거 있나? 지뢰가 뭐 어떻게 먹는.. 어떻게 쓰는 거지? 지뢰가 설치하는 걸 거 아니야 아 이렇게요? 설치해놔 설치해놔 길이 없네 이동해 이동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미쳤어 어 이거 뭐 이상한 데다 박은 거 같은데 뭔가 오고 있어 뭔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든 켈투자들을 지켜라 소환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 조합이야? 이거는 빗나감을 할게 아니라 내가 스켈레톤을 한번 서서 막아봐야겠다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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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시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켈레톤을 박아서 헉 돈 먹는 데도 있어? 저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저거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네 주인님 얘들 가라 아 저렇게 막 쳐들어오는구나 겁나 무섭네 여긴 뭐야 그럼 여기도 와 여기도 아닌가봐 먹을 거 없어? 연구 완료 강경술사 계속 훈련해 훈련하고 뽑아서 일로 보내자 여기도 하나 어디갔냐 계속 그냥 영혼까지 갈아넣어 타워로 마을마을 그건 뭐야 아 그거다 통통포 이게 이게 지뢰 덕을 좀 받나본데 꼴을 보니까 지뢰가 좋은가 보다 지뢰 먹으러 가자 네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디 보자 있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소환이.. 금이 너무 없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요 감은 병력이 분격받고 있습니다 뭐어? 아야 뭐야 너 설마가 안 돼있냐 아 망했다 망했어 개 망했어 연구 완료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을 내가 너무 헤프게 썼다 저기를 공격할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막으니까 이거는 그거 해야겠는데 요지시간 그리고 해골 그냥 먹으면 되는거 아냐 와 근데 진짜 겁나 세게 온다 와 여기서 내 병력을 동원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된다고 이건 좀 심한데 기꺼이 걱정하겠음 끝났습니다 네 주인님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뭐야 이거 무슨 플레이지 이거 무슨 플레이지 이 더러운 놈들 잠깐 봐 연구 완료 제 운영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제 운영은 결정되었습니다 병력을 어떻게 운영해서 막아야 된다 이거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망자여 나를 섬겨라 어떻게든 두 군데를 활성화 시키고 네 주인님 아 돈이 후달리네 세상에 수비용으로 둬야 될 것 같애 얘네를 기동력이 좀 되는 그 그치 그치 근데 비싸야 비싸네 아게 끊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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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서 계속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 끝났습니다 어둠의 구름이 들립니다 우리의 모든 장면에 우리의 계기 우리의 사랑은 한 명 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업종드 완료 군단이 우리를 도와줄 지옥 사냥개를 보냈습니다 이 야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뭔가 엄청 많이 왔어 뭐야 정료넷의 만화를 없앤다 야 좋아보이는데 쓰기 나름이겠다만 어둠의 불음이 들립니다 아니 이것들이 씨 건들고 그냥 가? 우린 복종한다 어디로 갔어 어둠의 불음이 들립니다 눈에 걸려 이씨 침물략 주워 저거 저런거 뽑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는 건들기 좀 그시기하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 덩어리 이 번호로 둬야겠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좀 내가 좀 열심히 봐야겠는데 이거를 내가 빼먹으려면 이리로 와봐 아무도 모르게 여기 와있어 어디 보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봐둬야 될 것 같은데 우린 복종한다 여긴 내가 와서 막으면 되고 저기를 막을 때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겠다 안그러면 그냥 탭탭 B 누르면 되네 와 나왔다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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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뜯는다 으아 소환 마라 있는 놈 없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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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얘들아 왜이래 왜이래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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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동하자 왠저기 칠지도 모르니까 아니 저게 저렇게 된다고? 와 근데 저기다 배치한게 신의 한순네 여기다가도 저 눈가리를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도 물론 배치해야 돼 저희가 원적이긴 하다 이렇게 보면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저기를 하지 모르고 여기를 통해서 막아야 되나? 내가 왔다 갔다 야 어디가 우리 간다 그렇지 다행히 통하는구만 악마라 그랬나? 공간이 우리를 도와줄 지옥 사냥개를 보냈습니다 이 야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죽음일 기사이 이게 뭐야? 아 여기 있네 아이템이 몰랐네 야 됐어 난 일단 주황으로 모여봐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용기의 메달 공격력 발톱 아 아 둘 다 채워주는건가 보다 보호의 반지 빼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마gorik 마을이 마을이끼 olan 아 소환이 끝 일상 predict Sabbath 56 coral an 특별히 can 그 다음 막았고 네크로베이서로 아 야 그건 아니야 몇 마리를 넣은 거야 이건 맞겠는데 무난하게 하나만 더 하자 혹시 더 올지도 모르니까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봤다 난 보고 말았다 여기가 오고 있는 것을 딱 되라 자 여기다가 이거 해 모독에 바리게이트 쳐버려 주인님의 뜻이 소원할 수 없습니다 겁나 비싸지만 이기는 게 먼저지 10분 남았다 그냥 맞겠는데 겁나 쉬운데 방심하면 안 되나 여기서 갑자기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저기다가 보내고 저기다가 보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업그레이드 완료 뭐 아무것도 안 오냐 10분에서 한 번에 몰아칠 생각인가 아 그렇구만 여러 군데서 오는 건 좀 위험하긴 하겠다 신경마비 걸어 오호가 떨어진 것 같은데 강대한 지옥불정령이 우릴 도우러 왔습니다 어서 집결시키십시오 저들도 이제 당신의 병사입니다 다른 데는 뭐 안 보이고 해골 덕분에 좀 오래 먹여준 것 같다 뭐가 왔다고? 와 뭐야 겁나 세 보여 9분 안에 다 저걸 쓸까 내가 저 오시기 나무를 여기 엄청 있어서 괜찮겠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질게 고울 쏘고 있는 거야? 요일 쏘고 있는 거야? 어? 하나 죽었네? 아 뭐야 왜 반응을 못했지?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싼거 없냐? 이거랑 아 무덤이 제일 낫다 무난하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뭐해 얘들아 안고치고 뭐하니 야 뭐야 유치 유치 을 흐 으 으 으 으 으 으 남자가 나를 섰다 윙무로 아니요, 마나 드려본적 없습니다 우클릭 그거 해두면 맞아 죽더라고요 얘네 그래서 그냥 보일때 하려고요 어우, 큰일났네 이번 애들을 내가 찝을 수가 없네 됐다 어우, 정신없어 왜 이렇게 정신없냐 게임 너희들 너희들 아유씨 왜 이렇게 많아 세명보네 지옥불 쟤네한테도 저게 더 써지나? 써보자 엄청 세다 어, 써지네 면역이라고 그랬는데 네, 주인님 여기다가 하고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좋아 어우, 손목하지 아파 어우, 이놈의 게임 진짜 야 아잇 부샤 이씨 비켜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근데 마나 뭐라 그랬나 이거? 잠깐만요 이 마나 연소 진짜 좋다 이거 미쳤다 엄청 좋은거 줬어 얘네가 하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얘네 엄청 센 골렘 같아 완전 내 취향 이거 누워 뚫릴 일이 없겠는데? 너무 난이도가 낮은데? 너무 난이도가 낮은데? 춤이됩니다 위디 Jack 도망가시오 도망가시오 얘들아 마나를 쪽 빨아라 나 아 실수 Auto 빨리 죽여 수리를 안 해놓으면 안 맞았었는데 그냥 마치 죽어버렸네 할 점 없네 얘들아 가라 너희도 가라 지금 먼 거리인 거미가 죽어서 딜로스가 생기네 위치상 일단 너희 가져와 얘네가 빨빠르게 움직여서 몸을 딱 대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1번 2번을 나눠서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눠서 운용하죠 여기 밀려서 훅 밀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많으니까 너희는 얘들아 아 미친 게임 진짜 벌써 왔어? 얘들아 빨아먹자 그렇지 마나 없어 마나 없는 찐따야 하늘하고 그걸 못했다 내가 중요한 거래 어디서 마나를 채워? 80이나 채웠어 짧은 시간에 무시무시한 녀석 어디서 마나를 채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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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흰 나오고 너흰 여기서 됐지 일꾼 쓰는 여기 수리 건설 건설 주사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너무 안 오는데? 기다리는 게임이야? 시체나 시체도 못 먹어 병신 여기서 대기해 시간 끌어 목숨을 바쳐서 시간을 끌어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상점에서 판매 좀 하고 올까? 아냐아냐 우바야 에바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치를 사소하라 켈토자들을 지켜라 켈토자들을 지켜라 승리의 순간이 머지않았다 런 해줘 하고 하고 나들아 힘든다 어 겁나 많아 죽는 놈들 소환 어 이겼네 어 뭐야 뭐야 어? 아 옆에서 치고 들어왔나보다 하 이렇게 평화가 시작된건가 로딩 이거 자동 세이브된거 한번 해보죠 아 나 저기 옆 옆에서 치고 왔나보다 중앙에다가 내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중앙은 너무 방어가 잘 되어있어서 해골만 소환해도 버텨을 수 있는 시간까지 아 9분전이네 계속 게임오브 처음이다 어 여기가 뚫려있네? 헤엑 뭐야 아 아 9분전이 이렇게 옛날이야? 아 이정도로 옛날이야? 남자여 나를 섬겨라 9분이 이렇게 길었어? 어 엄청 길었구나 9분이 엄청난 시간이었구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주인님 여기다 하자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저 마나번이 너무 중요하다 마나번인 애들을 따로 지정을 해야겠다 너무 좋다 얘네가 3번 지정하자 저게 핵심이네 금광의 자원이 떨어져갑니다 그리고 일꾼 좀 노는 놈 없냐 어디? 너 말이야 네 주인님 저쪽에서 오지도 않아 저기 여기가 핵심이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말하자마자 저쪽으로 이러고 미쳤어 도망이 창도다 도망이 창도다 도망이 창도다 도망이 창도다 도망이 창도다 도망이 창도다 음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네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칸 뛰고 좋아 저 모르니까 소환해놔 마나들 썩어 나니까 이 라인에다 박아놓고 나이톤 못오게 너희도 너희도 한번 해놔 해서 보내버려 그냥 일로 30초라도 버티게 그... 날벌레놈들이 와서 지금 그리... 그리핀? 고놈들이 문젠데 이렇게 해놔도 와서 뭐 혹시 그냥 날아와서 점사해버릴 것 같은데 어... 소화이 끝났습니다 소화이 끝났습니다 소화이 끝났습니다 소화이 끝났습니다 없어가 없어 없어 이제 온다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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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한번 빠져 빠져 위험해 맞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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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겁나 많네 진짜 내가 분명히 이거 썼는데 왜 때릴 수 있는거지? 공격풍기 우와... 겁나 무서워네 소화이 끝났습니다 소화이 끝났습니다 얘가 진짜 좋은데 너무 몸이 종이짱이다 그리핀이 그냥 씹고 들어와서 쳐버린다 이거 몇 개 추가한다고 해서 얘네가 그리핀이 보호될 것 같지도 않고 너가 진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너가 봐주는 게 진짜 중요해 난 여기서 그리핀 같은 게 이리로 와서 여기를 잡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이리로 안 날라왔으니까 그리핀 자체가 이리로 한 번은 안 왔으니까 근데 이걸 와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얘들아 와 땅이 겁나 강해 테드온 와 그냥 씹고 죽여버리네? 와 미쳤어 이렇게 되면 너무 가성비 안 좋은데 저거 지금 어 어 와 또 죽었어 네크로맨서 와 네크로맨서 비싼데 은근히 겁나 겁나 무시무시한 것 봐 마지막 셔터할 때 켈트 옆으로가 존버예요 알겠습니다 인정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와 나는 그냥 깔끔하게 싹 다 여기 닫지도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뻔 했는데 어떻게 죽었냐 또 웃기네 3분부터 몰려오나 보다 저기 문제야 거미 개최 4마리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어딨어 업그레이드 완료 좋아 2분에서 아 야 아 그걸 못하냐 그것도 못하면 으득하니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거미가 필요하다 거미 둘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거미를 졌다 둘 거미하면 그리폰 떨어뜨려 줄 테니까 힘내라 킬 투자드야 믿습니다 너가 만아를 아낄 필요가 없다 만아가 만아를 이걸로 할 필요가 없고 마법봉을 가는게 차라리 날 수도 있겠는데 소환수를 감안해서 소환을 안할 거잖아요 내가 힘의 메달이 낫겠다 그러면 없네 힘의 메달이 왜 왜 없냐 1분 30초 이렇게 이렇게 한적한데 어떻게 죽은거지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 한적하잖아 아 저렇게 저렇게 돌려쳤구나 1분 어 근데 이건 확실하게 강하긴 하다 얘네들 랜덤인가 보다 아까랑은 다 됐어 우와 또 마구슈 무적 소생 와 세긴 세네 여긴 막았어 여기도 막았어 여기가 뚫렸다 아잇 amment 다르긴하네 어 오십시오 아키몽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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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강림하여 당신의 힘을 내려주십시오 잘했다 하찮은 리치야 왜 하찮대 자꾸 곧 침략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 오만한 마법사들을 몸무기로 삼아야겠다 놈들이 틀어박힌 마법의 도시를 역사의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지 진정하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리치왕께선 이 또한 예견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원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키몬드도 리치왕의 지락의 소나기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잠자리다 잠자리다 되게 조용하게 나오네 영상이 되게 조용하게 말한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말해 크게 말해 두개 말해 we 시 équipe 아 음 음 음 음 것 음 음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뇌 취향이 아니네요. 오크. 다음은 오크입니다. 오크는 뭐 프로로그에서 약간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오크가 나오나 봅니다. 이제 워크래프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간지난 오크 전사들이 나오나 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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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